소확행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? 소확행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?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도 뭔가 소확행 하고 있을 거예요? 소확행 안 하고 못 살아요, 중생이. 대놓고 하시라. 소소한 데서 만족을 얻으시라. 삶의 모든 순간에 만족하는 공부를 닦아가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만족을 얻을지 않을까요? 편의점 라면에 김밥 두 줄이면 이건 대확행 아닙니까? 대확행. 저 같은 경우는 편의점 라면에 삼각김밥. 그러게요. 뭘 그리 힘주고 사는지요? 힘 줘봤자 괴로워요. 힘주면 또 부작용이 있어요. 힘 빼시고 즐겁게 사세요. 소확행 하지 말고 돈을 모아라 이런 양반도 있더라고요. 돈을 모아라. 너나 모아라. 지는 그게 소확행인 거죠. 꼭 소확행도 내 방식대로 해라.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죠. 각자 소확행 하시라. 이 사람의 욕구도 5단계가 있어요. 메슬로우 욕구 5단계로는 생존 욕구. 안정이 필요하고 생존해야 되는 사람들은 돈에 집착합니다.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거든요. 그 말도 맞잖아요. 그런데 욕망이 좀 달라요. 생존력 안정을 찾고 싶은 욕망이 크면 집을 빨리 얻어야 되고 돈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. 그래야 불안함이 사라지니까. 미래에 대한 불확실. 삶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. 돈 없으면 너네 죽어. 그 말도 맞는데 거기에 막 강박상태에 계신 분들은요. 그게 제일 중시되는 욕구를 갖고 있으니까요. 그런데 거기서 좀 올라가면요. 이런 명예의 욕구도 있고요. 그렇죠? 더 올라가면 진선미 추구의 욕구도 있어요. 자아실현 욕구.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 어떤 욕구의 단계 수준에서 모든 걸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. 욕망도 차원이 다양하다. 나는 내 돈 다 날려도 좋으니까 저 진선미를 구현해야겠어. 이런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? 저도 제가 돈 돈 돈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홍인각당의 정보가 갔을까요? 이건 의미 없는 짓일까요? 제가 돈을 못 챙겼으니까. 이런 짓 하지 말고 돈을 챙겼어야 됐을까요? 제가. 돈 돈 돈. 돈이 제일 귀한데. 이런 소리는 그냥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가면 됩니다. 욕망에도 다양한 법괴가 있다. 차원이 다르다. 더 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돈 쓰고도 한다. 그걸 위해서. 큰 돈 날리고 한다. 그런 걸 절대 이해 못하죠. 돈이 자기 법괴의 중심인 사람은 이 제일 귀한 돈을 날려가지고 소소한 만족을 얻는다고? 미친 거 아니야? 네가 미친 거 아니야?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여러분 내일을 보장보답니다. 우리는 일일일생. 하루하루 소소한 행복. 오늘 하루 얻을 수 있는 행복이 뭐 엄청난 게 있겠어요. 순간순간 누리는 작은 행복들을 만족해 가면서 살아가세요. 뭔가 우리식 소확행일 수도 있어요.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확행과 약간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참나 안에서 모든 순간순간 육군의 작용에 한번 만족해 보시라. 괴로우면 괴로운대로 기쁨은 기쁜대로 슬픔은 슬픈대로 또 내가 살다가 이런 슬픔도 언제 겪어보겠어? 하고 만족하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. 몰겐자 안에서. 그래서 몰겐자 안에서 만족하자. 몰겐자 안에서.